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시를 60주년 3일 전에 쓰시고 결혼기념일 당일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어머, 결혼기념일에?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어머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것도 드라마틱하다 한편으로는 또 슬프면서도 한자 한자에 약간 로맨스가 있지 않았나? 맞아요, 맞아요 신울 때가 구려 늦게 자요 다 갖추셨네? 진짜 다 갖추었어 예전에 제가 듣기 이제 뮤지컬, 막 역사 뮤지컬 같은 거 하셨어 뮤지컬 됐다고? 아, 이게 사실 그래서 지식이 좀 짧지만 제가 한번 우연찮게 작년에 고향 안동에서 왕건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, 진짜? 정말요? 나, 나 SNS에서 사진 봤다 아, 그러셨어요? 아, 저는 무슨 사극 분장을 하셨길래 어디 지방 행사 같은 데 가셨나 했는데 아, 그거 역사 뮤지컬이었구나 사실 참... 왕건이 뭐지? 내가 이 나라를 이끌리라 만주벌탄에 달리던 고구려 그때 하셨던 넘버 하나 이런 거 있어요? 기억나시는 거? 이번 고창 점투는 이번 고창 점투는 우와 통기 좋은 통기 좋은 세 분의 궁지와 백성들의 도움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어머 이런 느낌 왜 이렇게 못하는 게 없어?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계의 다산이다 오, 글쎄요 오, 글쎄요 오, 글쎄요 아, 장르라 아니, 진짜 많은 장르 하셨네 음악으로 지금 트로트하고 계시고 뮤지컬도 하셨고 R&B도 옛날에 하셨다고 힙합도 했다고 힙합도 했다고 힙합도 하셨어요? 고맙습니다